한국국토정보공사 잠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정상적인 그런 사회인가 정상적인 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선거 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그런 대법관들은 지금까지 정거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위변조하는데 대법관들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고 6개월 내에 마쳐야 될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120여 건 정도가 현재 계류적인 상태고 최초로 지난해 6월 23일 날 실시했던 인천전수월이 이제 최종 변론과 어렵게 어렵게 그런 핵심 정인신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공적기관들이 수사소화하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냥 미룹니다 국회의원들은 관련 제도를 수순해 가지고 선거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죠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지켜지지 않고 감사원도 직무감사 같은 걸 통해서 선관위 위법행위를 밝힐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신임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일체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권리와 의무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겉은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 안은 엄청나게 골마서 썩어 문드려지는 그런 나라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국가에서 재난, 대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신문과 방송들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고 자기 아이들의 문제인데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것을 그냥 반기할 수 있는가 배는 좀 더 많이 불러졌고 국민 소득이 60불, 70불 수준에서 3만, 4만 불 육박했지만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정신상태는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와해된 이런 나라에서 외침이 있으면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1960년에 3.15 부정선거와 4.19 의그의 당시에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소위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좋은 나라와 훌륭한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한가하는 정신도 있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판단과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1960년도 자유당에서 자행됐던 3.15 부정선거 당시에 신문에 나온 그런 이미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2022년도에 한때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비교해 보면 다들 좋은 차를 타고 봉급은 많아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 그런 정치인들의 의식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승만 정부 물러나라 3.15 선거는 불법이다 무효다 정부통령제 선거 다시 실시하라 야당 의원들에게 나섰던 겁니다 정치권만 다 썩은 것이 아니고 국민들 정신이나 기강상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와해된 상태 같습니다 당시에는 언론들이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동화나 조선 같은 그런 신문들이 사실을 보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동화일보 기사입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주권 행사 백서라는 게 아마 투표지에 백지가 이었던 모양입니다 공공연한 민주당 참관인 번호표 안 주는 등 이런 부정이 있었던 것이죠 언론들이 이렇게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은 참 이런 기사를 보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의 무효선은 선거 무효소송 곧 제기 정치적 법적 투쟁 결리 사민조 투표 등 불법성 야당 전 참관인 철수 개표는 여당 일방적으로 진행 간악한 정략적 정책이다 자유당 민주당 선언을 비난하다 오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날과 다른 것은 소위 사실을 전하는 언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60년 정도의 많은 발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는 대단히 저가 볼 땐 대형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봅니다 젊은인들이 이렇게 불의를 보고 불의가 뭔지 자체를 오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한테 이익을 주면 정이고 내한테 여러분들 이익을 주지 않으면 부정의가 돼버린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라는 것이 유무용의 자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배가 불러진다는 것은 유형 자산이 커지는 거지만 무형 자산, 태도, 정의감, 판단력, 기강, 결기, 법의식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다시 격화된 학생대모 1904월 18일 4.19 이전에 고려대학이 먼저 시위를 했죠 고려대생 3천 명 시위 다시 격발된 학생대모 마상 학생 석방 의사당 앞서 서울 고대 전교생 나서다 이렇게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섰던 겁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의 각 대학생 시위 전국 확산 4.19 혁명 당시 전국 시위대와 환호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자료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나이가 든 세대가 가고 나면 정의고 나발이고 불법이고 나발이고 내 지갑에 돈 들어오면 그게 정의고 합법이고 내 돈을 그냥 주지 않으면 그게 부정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1960년 4.15 혁명 당시에 진군하는 시위대와 환호하는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대모 이렇게 보도를 해 준 겁니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데가 조선일보가 1960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자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나라는 젊었고 가난했지만 기계가 있었고 정의감이 있었던 사회가 대한민국의 1960년 모습입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옳은 것과 좋은 것과 선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연령을 안 미 있었던 그런 양심이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고 양식이 살아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슨 딱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돼버린 거죠 이게 다음에 부메랑으로 얼마나 이 사회의 비용을 많이 청구하겠습니까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완전히 이 나라를 손절시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나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욕을 하고 또 뭐라고 비난하지만 이 보시죠 젊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차고 넘치는 그냥 한강의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썩어도 이 말을 이렇게 썩은 나라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망해도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신이 기강이 회의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라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그런 분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신도 무너지게 되면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다음에 물질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 믿음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은 청량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한 국가의 소위 장례성이라든지 건강도를 평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환기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가 밝혀진 마지막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국민 일반인들도 십실반 힘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신이나 열심히 해라 우리는 그냥 다 해결되고 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냥 뭘 생기게 되면 떡이나 먹을게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